여기 뒷마당 가는 길인데 잡초가 좀 많죠 이 가을이 되면서 이 잡초가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어요 정말 뽑아내고 아 얘는 바나나 나문데 바나나가 열리는 걸 본 적은 없고 아 벌레! 아 잡초가 진짜 너무 많다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잠깐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나무가 보이실까요 색깔이 변하는 게 여러분 여기 뒤에 나무 이거 보이시죠 아니 그 한국에서 입추 음력 달력을 보면 입추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날부터 새벽 아침으로 이렇게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지는 거에요 그 무더위 때문에 정말 숨이 막히고 빨리 시원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계절이 무섭다고 딱 그 입추가 오기가 무섭게 벌써 이렇게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소피번 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날 오후인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좀 나왔어요 여기 쇼핑몰을 이게 눈이 부시지만은 좀 벗고 인사를 할게요 예 근데 지금 여기도 아까 저희 집에서도 보셨지만 여기 보시면 벌써 이렇게 낙엽이 졌어요 그리고 하늘도 되게 가을 하늘 느낌 그리고 여기 잠자리 여러분 보셨어요 잠자리 그래서 이렇게 하늘도 가을 하늘 같고 예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대라서 해가 좀 기울 때 인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간만에 좀 오후 바람을 쐬고 싶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쇼핑몰 조금 걷다가 그리고 오늘은 애들이 하랑이랑 저희 집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크지만은 그래도 아직 아가랍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된 저 하랑이를 데리고 같이 산책도 오랜만에 쇼핑몰에서 해볼까 해요 여러분도 같이 가을 아 진짜 이 분위기를 느껴드리고 싶은데 한국도 가을이 엄청 청량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무더위 가시고 그 기분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봐요 하랑 짠 엄마 아리도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도 인사해 볼까? Hey guys I just took like an hour long nap in the car 무슨 hour long이야 한 10분 자놓고서랑 무사한 시간이라 어 가서 지금 시간이 토요일 오후 7시에요 그런데 아직 해가 뭐 여름 기운이 남았으니까 따뜻하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가을 분위기고 주차장에 사람 엄청 많네요 들어오는 곳에 차 많이 들어오죠 여기는 그 아발론 이라는 곳인데 뭐 조지에 계신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그런 몰이에요 LA로 따지면 더 그로브 같은 그런 쇼핑몰 다 알고 있는 하랑이 온다 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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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바이브 그리 보면은 지금 여름과 가을 중간에 초가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정말 좋네요. 오늘은. 와 식당에도 사람 많다. 자 아리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너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랑이가 안 앉아? 하랑이 너무 흥분해서 그래. 하랑 언니 옆에 앉아야 돼. 아리에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은편 쪽에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쭉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 했는데 같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인사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한국 마켓을 갔었는데 한국 마켓에서 또 옆에 자리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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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코트에서 또 저희 구독자분을 만나거든요. 그분도 같이 인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같이 인사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신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죠. 부끄럽네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래요. 저기는 조그마한 옷가게고 저기 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같이 가볼게요. 이따가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오후 늦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를 느끼고 싶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바닷가를 LA만큼 빨리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느끼고 싶었다. 불빛. 그래서 루니아도 약간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건물마다 들어오고 막 이럴 때 화려함이 있죠. 그런 거를 느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리아랑 아리가 점점 10대가 되고 커가면서 누가 여자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쇼핑을 좋아하는 거 저를 닮아서 그렇게까지 쇼핑을 막 즐겨하고 막 옷 사러 다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나와서 보는 거예요. 이런 화려함을 화려할 것도 없는데 화려하대. 저거 뭐 사진을 찍어주네. 진짜. 와 여기서 사람 봐봐. 여기도 사람들이 꽤 식사를 많이 한다. 스냅샷 보도 스냅샷이야? 아아아 애들은 하하하하 하랑이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 훈련도 하고 그래요. 하랑이 앉혀야 되는데 와 여기도 오늘은 사람이 꽉 찼다. 그치? 아 진짜 사람 오늘은 많다. 응. 저 솔직히 이렇게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정말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 영향도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조지아도 한국 날씨랑 좀 비슷한데 갑자기 막 몰아치면서 비가 올 때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맑아서 더 그른 것 같아요. 10대 자 10대 따님 네? 10대 따님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뭐가 피곤해? 너가 오자고 그래서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 너무 많아? 어. 그래도 니아 좋아하는 여기 불도 이제 조금씩 켜진다. 나무에 조금이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 10대에 딸을 둔 엄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제 옷에 막 눈이 가는 것보다 확실히 10대 아이들 옷을 어떻게 입었나 이 아이들 참 예쁘게 입었다 근데 옷이 약간 점잖해지는 톤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화려한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게가 진짜 많이 있다. 응. 우리도 여기 앉을까? 코나 그릴라 앞에 여러분 여기 뒤는 극장이에요 극장 토요일날 오후라서 그런지 연인끼리 그리고 가족 단위로 극장 영화도 많이 보러 오고 이제 영화 이런 거 보기 전에 식사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어 여기 이제 그릴집도 있고 그리고 저쪽은 이렇게 태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술집이에요. 선술집 그래서 이렇게 분수대 근처에 이렇게 페리오 식탁 같은 거를 두고선 다들 자기 저녁 시간을 즐기기 전에 여기서 식사하면서 또 맥주 한잔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피자나 프렌치프라이나 뭐 치킨 윙스 같은 거 먹으면서 맥주 또 토요일날에 많이 즐기잖아요. 우리가 치맥을 먹듯이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여러분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기운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간만에 나와서 사람 사이에 그리고 좋은 기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상태가 다 기분이 들떠있고 좋으니까 저도 같이 좋은 기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랑이 이렇게 보이시죠? 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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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이가 하랑이를 말처럼 타고 있어요. 하랑! 저희 저쪽 앞에 아까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기로 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맛있어서 그 아이들이랑 여기로 오게 되면은 저희는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항상 먹거든요. 여러분 같이 가봐요. 우리가 아까는 저쪽 길을 걸어왔던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 아리 맞아. 여기 아발로 날리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스냅차 사는 거. 아리! 아! 우리 사진 찍자! 엄마! 머리가 왜 그래! 나 왜 그거야? 그게 뭐지? 아리야 저게? 고마워, 리아. 리아도 같이 서. 오! 맘에 드는데? 아리야, 엄마랑 찍자. 카메라 어디에 있는지? 준비되어! 1, 2, 3! 내 핸드폰에 보내주세요. 네? 나 안 생각해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한테 보내는구나. 아유, 옷들도 다 이제 가을가을하네요. 여기가 언제 들어갔지? 저를 왜 해보고 나갔다고 못해요. 아유, 집사장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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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식당에 이제 점점 불이 켜지기 시작을 했네요. 저녁 분위기로. 와, 식당 사람 진짜 많다. 이거는 웨이딩 걸어놔도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그치? 이 줄 선 거 봐. 우와, 얘는 푸들. 와, 정말 오늘 사람 많네. 와, 다들 한창 꾸미고. 와, 사람 많네요, 정말. 저기 보이시죠? 제니스 아이스크림. 와, 근데 저 줄도 같이 보이시죠? 와, 이 정도면은, 어, 잠깐만. 여러분, 저, 저, 잠깐만요. 마음이 좀 변하려고 해서 여기 좀 앉아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지금 아이스크림. 진짜 줄 길다. 그치, 리얼이야? 자, 너는 그러면 이 순간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No, that's gonna take white. 그러면 아리님은 자리? 저 줄 기다려서 아이스크림 먹겠어요? No.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I would go to the store and buy the same as ice cream. 그래? 예. 아, 지금 여러분 저기 제니스 아이스크림 보셨잖아요. 저게 정말 맛있어요. 맛있,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겠죠? 저렇게 맛있는 만큼 저 브랜드로 마켓에도 있어요. 그 통으로 파는 거가. 그 베스킨라비스가 그런 것처럼. 근데 베스킨라비스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걸 이렇게 와플 콘에 구워서 아이스크림 올려서 먹고 하는데 오늘은 이 정도면은 괜히 여기서 30분, 40분을 뭐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줄을 서서까지는 기다릴 필요는 없고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각자 먹고 싶은 맛으로 골라서 사갖고 들어가는 걸로. Really? Yeah, 어때? Can I get blackjack cherry? 그래, 어떤 flavor을 먹을 거야? So, I like cherry ice cream. So, like, cherry ice cream from Baskin Robbins in LA. I really likes that. Here at Publix, they sell like their own brand, like their generic brand. So, it's like from Publix and it's cherry flavored. With like chunks of dark chocolate in it and like actual cherry and I really like that one. So, I'm gonna get that one. 그렇게 자세히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I'm getting the Jenny's ice cream. They have at Publix. It's called darkest chocolate and it's my favorite. Ah, yeah. 저도 저 Jenny's ice cream을 니아 아빠도 다 좋아해서 그거를 또 사갖고 가보겠어요. 아, 제가 요즘에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단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도 이 살덩이 보이시죠, 여러분. 물론 붓기도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수할 때도 손에 꽉 차더라고요, 제 살이. 그래도 맛있는 건 못 참겠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특정한 날에 하는 그 뭐 트래디션, 전통이라고 하면 진짜 웃긴데 왜 그 트래디션을 전통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쭉 그냥 해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리아 생일 때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아침으로 아침 견 점심 뭐 이렇게 먹는다든가 하는 것처럼 저는 니아 아빠랑은 결혼기념일 아, 그때 국수랑 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이제 그 노을이 좀 지고 점점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려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불빛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간판들의 불빛도 들어오고 거리에 불도 들어오고 사람들도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뭔가, 맞아, 바람도 선선하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주말을 기분 좋게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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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쪽에 노을 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여러분이랑. 아, 저도 간만에 폭바람을 쐬니까 좋네요. 여러분도 아직은 이렇게 오래 걸으면 땀이 송울송울 맺히는 때지만 여름 기운이 남은 초가을 분위기 같이 재밌게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가방을 메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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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s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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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